가창력은 물론 긍정운 무대매너까지 갖춘 도전자의 등장 기후의 역사를 3초 안에 표현해낼 수 있답니다 이거는 빠르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네 기후와 재능으로 똘똘 멈춘 척척박사의 정체는 정체 공개 기념 정성원의 긴기 퍼레이드 얘기는 긴기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긴팡매 짤땅 아유 들려 정성원의 본업은 개그맨이 아닌 배우 인기 시트콤의 조연으로 출연해 연기 활동을 펼쳤는데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누구시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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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뽀뽀 받기 어머니 사랑합니다 국민할매의 김수미와 연기 호흡을 맞추고 니들은 뭐해? 이번엔 드라마에 출연 짧지만 강하다 가보 역할까지 제대로 소화한 정상훈 최근에 뮤지컬 무대에서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무궁무진한 키와 매력을 가진 멋진 남자 정상훈이었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